15일자 국민일보 기사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던 A 목사는 지난해 5월 비법인 고유번호를 말소했다 교회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말소 이유를 묻자 돈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성도수 10여 명의 작은 교회라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교회를 찾는 이가 없었다고 했다 A 목사는 임대료를 낼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다며 교회문을 닫고 지금은 직장을 구해 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최근 2년 동안 A 목사처럼 사업장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역을 중단한 교회가 4,5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치상 매일 교회 6곳 정도가 사실상 문을 닫거나 폐업 상황에 놓인 셈이다 여러분 또 다른 기사는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장로교단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단은 차치하고 한국에서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크다는 장로교단에서 지난 2년 동안 55만 명의 성도수가 감소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매일 747, 보잉 747도 아니고요 747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난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릴까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난 동안 우리 일상이 큰 위협과 도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상 중에 가장 위험하고 도전에 심각한 도전을 경험한 사례가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구장, 축구장, 공연장 나가보시면은요 인산 이내를 이룹니다 거의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정하건 인정 못하시건 간에 코로나는 우리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그리스도네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위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도전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가면서 우리 성문교회 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모범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신앙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새로운 도전이 생겨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나태해지고 나약해진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붙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러분 지난주 비시대야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된 자 사울은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쫓으려고 했던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 되신 예수 글소를 보내주셨는데 이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앞에 행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라는 이 구절이요 영어성경에는요 Before the coming of Jesu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으니까 단순한 시간상의 차이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도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 나라에 교훈을 숨겨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자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프로, 프로소프, 테스, 에이소드, 아우투 자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그가 오심의 얼굴 앞에 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석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먼저 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여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서 봐라 이게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만의 사역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 중 귀한 사명이 바로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 막 이런 분들에게 보통 이런 권면을 합니다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자 여러분 맞는 얘기일까요? 물론 맞죠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교회 나오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납니까? 불가능합니다 신앙이 자라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아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서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성찰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모습 속에는 내 신앙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먼저 회계와 회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지칭하죠 실제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회계를 선포하고 그 회계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심하실 것은 이 세례와 회계가 다른 단어인 듯 보이지만 회계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처랑 딱 달라붙어 있는 같은 의미를 지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의 의미는 회계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회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계가 뭘 의미할까요? 사전적으로 보니까요 리우칠 회, 고칠 개를 써서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잘못을 리우치고 고침 초록색 창에다가 컴퓨터에 쳐보니까 기독교적인 사전 용어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에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는 일 자 여러분 회계하라고 회복 캠프에도 예수 믿게 되면 회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지나온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품어야 할 사실은 여러분 회계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요 내 지나온 삶이 잘못됐다라는 감정적 깨달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회계의 모습은요 그 감정적인 동요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음란의 문제 음란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롭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청년에게서 이 음란의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없어서 막 기도해 줬거든요 막 눈물을 뿌리면서 감사하게 기도를 받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율락가를 서성거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 회계한 겁니까? 아니요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받을 때는 회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자기 잘못을 뉘우쭈음에 반성합니다 눈물을 뿌려서 회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건 후회지 회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치시는 회계일까요? 회계는요 감정적 동요 감정적 후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출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단까지 이어집니다 다시는 내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도 온전하진 않아요 결단을 한 이후에 그 삶의 시작 출발 다시는 내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계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음란의 죄 문제로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를 받았던 이 청년의 경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완벽하고 온전한 회계일까요? 율락가를 서성거린 그 다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음란물을 계속 뒤적거리고 있는 그 컴퓨터를 들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회계라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서 다른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돈을 쓰고 나니까 후회합니다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분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회계한 겁니까? 아니요 회계한 거 아닙니다 후회, 감정적 동요, 뉘우침이 일어나게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아들로 말고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회계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온전한 회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계입니다 감정적 동요로 시작했지만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 결단이 삶 속에서 실천 그래서 여러분 회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몸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계고 그 회계가 온전한 회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능력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 아버지 나를 종으로 대해주세요 난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염치 없으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품에 안습니다 제일 좋은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손가락을 찌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식입니다 세례라고 하면은요 교회 나오신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멤버십이 됐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형식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형식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의미는요 내 옛 삶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삶이 너무너무 잘못됐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문답을 합니다 지나온 내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까? 예!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을 통해 이제 나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서약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동을 출발 시작하겠다는 표식이 바로 세례가 가진 근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을 텐데 저는 소망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탄생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세상에 빛과 소금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탄생되기를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사가 방언 말하고 환상 보고 이것이 은사가 아니거든요 은사의 기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예배를 성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1, 2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는 것이 훨씬 신앙에 유익합니다 왜? 믿음도 은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은혜받게 해주셔야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회계도 은사입니다 아까 김혜숙 권사님이 회복 캠프를 참여하신 대표분이 간증하셨죠 여러분 회복 캠프 때 회계를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하자고 인도를 했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뜨거운 눈물로 회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요 여전히 마음에 딱딱한 마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저 가만히 이 사람들 뭐하고 있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셨을 줄로 알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이분들이 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보다 더 맞는 신학적인 해답은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과 발로 움직여서 그 회계한 삶 바르게 깨달은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계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를 오게 하는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회계하고 눈물로 회계하고 왜?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대신 가주시라고 주님 손과 발로 또 못 박는 그런 일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 회계의 눈물 그 회계의 결단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능력자 회계의 능력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인도인 청년이 친구의 소개로 그저 교회를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눈에 심각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성 세균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여기 눈에 머물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몸으로 퍼지면 이제 생명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두 눈을 뽑아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친구가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못할까요? 이제 내 두 눈을 뽑아서 장님이 돼야 할 판인데 무슨 일인들 못할까요? 교회 갔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내가 몸은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삶 속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만큼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옛 모습을 회개하면서 울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눈이 탱탱탱탱 불 때까지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음날 예정돼 있던 수술 양구 적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눈을 정밀 검사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그 눈에 있던 세균 바이러스 다 사라졌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릴까요? 회개의 눈물은요 우리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지만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에서 여러분들 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목사님 매주 그냥 눈물 찔찔찔찔 흘리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보기 안 좋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오실래요?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물을 쏟아보세요 탕자까지도 받아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사슬 고통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이 믿음의 능력자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 말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은요 이 구원의 말씀 영어성경으로는요 The message of salvation 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 역사에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그러니까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 여러분 신학적 용어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incarnation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 세상 역사에 우리 심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사역하셨을 당시 이 독일이 나치 정권 하에 들어갔습니다 1933년 히틀러의 나치가 독일의 모든 교회, 독일의 국가교회입니다 독일의 교회들을 자기 휘하에 놓고 거수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대했던 많은 신앙의 양심들이 독일 고백교회를 세우는데 Confession Church라고 하죠 고백교회를 세우고 저곳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니까요 히틀러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그런 핍박을 단행했는데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1939년입니다 수학했던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신학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본회퍼 목사님을 아끼니까요 망명하라고 독일에서 계속 활동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고민했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가면서 한 편지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실현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목사가 되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나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 이 어둠의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망명할 게 아니라 내 조국의 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으로 시대를 깨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알았던 이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갑니다 1943년에 붙잡힙니다 2년간의 투옥생활 끝에 45년 히틀러의 특명에 의해서 총살당해 죽고 맙니다 그때 이 본회퍼 목사님의 나이가 젊디젊은 3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요절했으니까 이 본회퍼 목사님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이 본회퍼 목사님의 순교 이 신앙 때문에 전후 독일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본회퍼 목사님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 결과 비록 자신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게 됐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파장을 던져주는 감동을 던져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다 지금 다 순교하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 잘 믿고 나 편안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나 돈 많이 벌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세상과 갈등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세상에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자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 예수님의 참는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양육 훈련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 육신을 훈련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자 여러분 이게 양육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돌아가시게 하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대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게 되셨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죽었느냐고 왜 그랬을까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당시 죄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그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이틀에서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틀에서 3일 동안은요 그 십자가형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몰려서 구경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온갖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황제를 욕하지 않는 이상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왜? 그 자체가 구경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나쁜 놈의 새끼들 나를 어떻게 이 십자가형에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마태와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누가 보금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여러분 가상 7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저 고통 중에 의미 없이 내뱉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일본의 카톨릭 신자 기독교 작가 중에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수의 생애라는 책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는 내내 시편 말씀을 암송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왜? 이 마태보금과 누가보금에 기록된 말씀이 시편 22편과 33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35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엔도 슈샤쿠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을 말씀을 계속 암송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22편부터 33편까지를 계속 암송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추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을 붙드시는 것으로 잠시 고통을 잇는 거다? 말씀이 성경이 그냥 잠시 잠깐의 고통 순식 순간의 고통을 잇는 앞편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워진 성전을 말씀으로 정화하셨어요 사단이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일을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질병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막막하고 어려운 일 당한 분 계실까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앞길이 막막하신 청년 여러분 계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시길 바라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육신에 고통도 안 돼 있는 분 계세요? 말씀을 계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자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계속해서 권면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고 말씀의 능력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리즈 영화 수리남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짧게라도 본 이유는 여러분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곳에서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모자라 이제 수리남이라는 이 영화에는요 목사를 마약하는 사기꾼 폭력자 범죄자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그닥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이유 어디서 한 번쯤 본 것 같다는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영화의 감독이요 실제 저 황정민이 분한 목사 역할을 과천 은혜로 교회 아시죠? 신옥주 목사 성도들을 피지로 이주시켜서 폭력을 자행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 이단 사입이 그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저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MG세대로 대변되는 요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목사를 향해 쏟아내는 혐오와 비판이 지금 현 시대 문화에 거스란히 녹아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런 목사 잘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국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깊이 성찰하는 겁니다 과연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매일 예배를 십자가포금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을 덧립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언젠가 때가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이 시대를 밝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회개의 용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덧립게 해달라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날로날로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누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시대를 밝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